한남동과 옥수동으로 이어지는 언덕길로 주택단지와 외국대사관이 줄져있어서 이국적인 정서와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곳인데요. 최근 골목 사이사이에 힙한 카페, 또 다양한 음식점, 예술공간이 많이 생겨나면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카플레이스로 뜨는 동네 미식 산책길, 독서당로입니다. 아마 생소하신 분이 많이 계신 거예요. 독서당로가 어디냐. 이게 한남역 서쪽 서빙고로에서 한남 오거리 거쳐서 금호동 4가 저희 집입니다. 금호동 4가 뚝선로, 성동 그 은봉 3거리로 쭉 이어지는 길. 여기를 독서당로라고 하는데 여기 여러 동네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독서당로, 독서당 길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한남동부터 옥수동, 금호동까지 연결되어 있는 길인데 도보로 한 1시간 남지시면 걸을 수도 있는 거리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길지는 않은 길인데요. 이 안에 있는 새 동네를 구경하는 맛이 좀 쏠쏠하다고 해요. 그래서 한남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금 세련되고 어떤 고급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분위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문화가 번져나가고 있는 곳이 옥수동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길을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에 이 금호동 쪽에서 오히려 과거에 조금 우리 동네 같은 추억을 느낄 수 있는 독서당로가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어렸을 때 저는 종로구 효자동에 초중고를 다니면서 살았는데 우리끼리 효자동에 사니까 너는 효자냐 불효자냐고 설마 했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그리고 을지로 가면 여기는 을지문덕 장군이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퇴계는 퇴계의 이야기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맞더라고요. 다 맞아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그럼 여기 독서당로는 또 뭔가 좀 약간 공부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들었는데 이것도 또 연관이 있는 건가요? 독서실이 많아서 생긴 게 독서당. 진짜 좀 뭔가 있죠? 실제로 독서실이 있었어요. 네? 실제로 독서실. 독서실 뭐가 있었다고요? 독서실. 옛날 독서실. 그 이름이 독서당이에요. 세종이 만든 겁니다. 문민 왕들, 유교 왕들은 놀 때도 책 보면서 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휴가가 유람하고 편히 쉬다 와. 이게 아니고 독서당 가서 책 보면서 쉬다가 와.